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시간을 다 쓰지 아 오늘은 시간을 많이 남겨놓은 아 나이스 잔발 확인사실 확인사실 다리 꼬락치게 넣죠 파랑 뭐하라고 파랑 뭐하라고 파랑 뭐해 할게 음나 나갔습니다 60초 60초 모두 나 떨고 있니 맨날 패턴이라고 얘기하죠 저럴 때 람발 람발 몰라 몰라 데미지냐 상대는 데미지니야 안 굴른다 안 굴러 반격기? 아 저 목 쓴 거인 거야 저거 아침에 끝난 거야 저거 아 이기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 거 맞는데 희한하네 나이스 아 파랑도 굳은 집념 안 일어나 파랑도 안 일어나 못 일어나 하랑도 일어날 생각이 없고 아 파랑은 때릴 게 없죠 횡시에서 어퍼하거나 웬플라즈 해야 되는데 네가 해봐 안 돼 가연 한 대를 때릴 수 있을 것인가 오아 우와 아 밧 pens 화랑 뭐해 불쌍해요 개량아 화랑 뭐해 개량이눈 뭐하는거 개량이 화랑 Kait 장 yet의 모드에요 진짜 랄랄라 음료수 거기까지! 더 이상 가면 안 돼! 더 이상 가면 안 됐죠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통해, 안 통해! 아, 안 통해, 안 통해! 안 통해, 안 통해! 오, 나이스! 오, 다 막어? 주호 형 동생인가? 오오오오! 나보베치돌! 나보베치돌! 어, 뭐지? 모자 체부하고 택배... 귀여워! 대단하다! 구진이 형이! 구진이 형이! 구진이 형! 전 대박이다! 마치 일본 동영상을 보고 있는 듯한 파랑은 오로지 잡기로 승부를 파랑은 킹이 되어버렸어! 킹이상? 으악 으아악 으아아아악 아, 고집이 있어, 하랑 고집 있어 한번 더 잡을 것 같애, 내가 보게 롱잡기 롱잡기 어, 불쌍요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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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모두가 다 하랑을 하고 있어요 아, 나이스 몸풀렸어 이제 몸풀렸어 이제 잡기 더 할거야 파랑의 심정 잡기 걸렸으니까 왼플라저만 마주하게 되는거 아니야? 데뷔진의 심정 잡히고 말지 이 새끼야 데뷔진 안 좋은 기술이 뭐야 도망가는 것도 좋아 한 대 때렸어 오 멋있어 와 나랑 맞으면 나랑 맞으면 저런 모잉에 나랑 맞으면 두자고? 두자고? 재밌어 야아 뭐야 뭐야 야 허락 잡기 무시하면 안돼 존나 많아 잡기 버퍼 하다 갔나 드디어 걸렸어 이제 잡다도 잡기 싫어 나도 앉을거야 이제 나도 앉고 싶어 무리했어 무리했어 공격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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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 무서워 오오오 아저씨 안 끝났어 상대 어 데뷔진이야 상대는 상대 데뷔진이야 여기 잡았습니다 야 잡게 신기해 데뷔진 다 포켓 짜고 난 중간에 포켓chnet 버튼 안 울리는거 아닐까 아 독하다 인사괴직 구경 나 이해야만 더 이 맛이다 개는 이래야 돼 하지만 상대가 리디였다면 리디였다면 시작이다 시작이다 벌써 15초 동안 13초 동안 한 대 남았어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나이스 나이스 나도 나도 저거 어떻게 껴 저거 나이스 아 굴렀어 굴렀어 하랑 뭐해? 저기서 기타 얘기가 들어가 저거 뭐해 하랑 뭐해 아 두 번만 더 때리면 두 번 두 번만 뛰으면 이게 두 번만 두 번이나 막았어 세 번 세 번 막았어 최고 신기록은 네 번인데 서로 다 파다 끝까지 자키 다 풀어인데 네 자키 다 풀어 하나 할 게 없어 갑을 자키 하나 만들어 줘 아 아 아 뭐까진가? 어쩔 수 없는 원투 어 아 볼맨 하랑으로 이겨줘 볼맨 이야 2대1 아 2대1 네